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3년 4월 11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4월 10일 상한가급등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역시나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외인들이 미치도록 선물을 사고 있었죠. 선물을 사면서 코스피를 땡겨서 올라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를 했는데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가총액 1위라고 하면 코스닥 1위죠. 코스닥 1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엠이 오늘도 미친듯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70만원인데 조만간 이러다 100만원 넘어가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이슈는 끝이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즐기면 되는겁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시장 올라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 올라가면 오늘같이 매수로 먹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자 선물이 오늘 200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토탈 350만원짜리가 한꺼번에 나와서 끝났어요. 300 이게 그냥 아침에 한 번에 나온거에요. 한 번에 여기에 지금 150만원짜리 하나 더 있구요. 160만원짜리도 있구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머지 짧게 짧게 나온것도 있고 매도도 8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같이 선물 터지면 대박이 나는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물은 움직임이 나오면 대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제일 안좋은 경우는 뭐냐면 안 움직이는 경우에요. 이렇게 움직이는거. 이러면은 시장 재미도 없구요. 움직임도 약합니다. 오늘 오후짱이 그랬죠. 선물이 이렇게만 움직인다고 그러면 우리방에서는 대박이 납니다. 왜? 여기에 정확히 매수 포인트가 나오니까. 매수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냐?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정확히 잡아 드려요. 매도 포인트 어디? 여기. 하하 진짜 기똥차게 잡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것만 잘 보셔도 먹을 수 있는게 넘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주식을 그러니까 선물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선물은 괜찮아요. 선물은 뭐 시장이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늘같은 날 잘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오늘도 움직임이 괜찮았다. 자 여기에 보면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거래소에요. 외인들이 지금 얼마 사냐면 7천억 한 7천억 4,500 그정도 산거 같아요. 그쵸?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죠. 시가총액 1위인데 얘가 지금 코스피에서 30%를 해당하니까 그 선물을 땡겨버리니까 선물을 땡겨버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오고 그 지수 때문에 삼성전자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어닝쇼크 나와가지고 박살났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러한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개인이 사가지고 지금 코스닥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하루에 보통 7% 이상 올라온 종목이 60에서 70종목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불장이에요. 불장. 불장이라는 거는 엄청 오르는 장이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매수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 시장은 잘 안 빠진다. 뭐 거의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외인들이 매수를 할 때 제가 계속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아침장에도 포지션 정확히 드렸습니다. 장중에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신호대로만 하시면 돼요. 신호대로만. 제가 뭐 여러분들 그 리딩클럽에 매매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가끔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쵸? 아침장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먹는 것들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예. 매수신호 나와서 매수해가지고 160만원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지금 4.48이잖아요. 요건 또 다른 거거든요. 예. 매수하시라고 9시 4분에 들여가지고 7분에 200만원 즉 지금 3분만에 3분만에 200만원을 버는 거예요. 대박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주식을 하시는 분들 뭐 돈이 없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유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선물을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매매가 유연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물 차트 한번 보죠. 오늘 자 오늘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인가요? 고가가 1.4%까지 올랐다가 이제 살짝 꼬리 달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전장에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후장이 좀 약했어요. 자 선물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빼고 자 보시면 요건 이제 갭보정 시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갭보정을 좀 풀어보죠. 자 선물은 아직 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저점에 시작을 해서 살짝 밀리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신호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신호 나오자마자 여기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선물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손절과 익절을 잘 잡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손절과 익절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거꾸로 매달려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 나왔고 여기 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매수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횡보하면서 좀씩 좀씩 밀렸고 요거서 매도 매수 끝. 오늘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드신호나 추세신호를 같이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살짝 매도가 나왔다. 여기서 매수가 나오면서 추세 바뀌어서 매수 요거 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와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버티면 그 다음에 요게 살짝 매도 예 지금 보시면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여기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짧게 짧게 매수 매도 나오고 장 후반에는 매도 어쨌든 추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만 보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예 선물 공부 꼭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지수는 지수는 폭등을 했겠죠. 예 지금 코스피도 폭등을 했고 코스피도 이제 계속 여기서 요 박스권 지난번에 문헌이었던 요 박스권만 돌파를 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지수 2700까지 보셔도 돼요. 2700까지 뚫리면 보셔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개파락 떨어져서 공간이 비어있는데 여기만 채워진다고 그러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이미 뭐 은하철도 999 열차 탔죠. 그죠. 은하철도 999 열차 탔습니다. 우와 이제 날라가는 게 요즘 매일매일 날라가니까 그죠. 매일매일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코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일찍 찝어드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찍 찝어드린 것들 한번 보죠. 자 일단 액연케미칼 이거는 액연케미칼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액연케미칼 뉴스 나왔을 때 이거 지난번에 한번 처음 움직임 나왔을 때 요거 예 실리콘 관련한 종목이에요. 2차전지 고용량 실리콘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예 상용화 임박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액연케미칼이 올라온 거고요. 그죠. 액연케미칼이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RF세미는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의 진평그룹 네 RF세미 경영권 인수를 했고 얘도 역시나 2차전지 2차전지로 진출한다. 2차전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RF세미 올라온 거고요. 자 노바텍은 히토류 관련한 종목이었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어요. 히토류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신공장 생산 능력을 갖다가 4배를 갖다가 늘린다는 뉴스가 뜬 다음에 노바텍은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이슈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지켜보시라고 얘기했죠. 예전에 주식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자 급등하는 종목을 잡고 싶으면 테마랑 이슈를 봐라. 그죠? 물론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수급이 들어오는 건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 폭등을 해서 20% 가고 30% 20% 가고 상한가까지 가려면 정말 큰 이슈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뉴스가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뉴스를 보는 세력들이 급등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슈 있는 것들 뭐 애견케미칼도 그렇고 노바텍도 마찬가지 히토리 관련한 종목 RF세미 등등 이런 종목이 더 많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TCCC 이것도 전기차 관련한 종목 예 테슬라 관련한 종목이죠. 테슬라가 중국의 메가팩토리를 갖다가 생산 메가팩토리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TCCC 예 요것도 급등을 했습니다. TCCC 스틸은 테슬라 관련한 종목이죠. 상하이의 메가시티를 저기 메가팩토리를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만든다고 뭐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 쪽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하더만 날라간 것 같아요. 그쵸? 자 EID 근데 지금 그 기술을 빼내는 걸 뭐 하면서 중국 엄청나게 잡으면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중국을 또 진출해요. 그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자 요거 2차전지 테마 네바다 리튬광선 관련한 종목 예 리튬광선 관련한 이거는 리딩클럽에 제가 아침에 단타신호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조금 올라오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긴 했지만 EID 요거 아침에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고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나 2차전지 관련한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 다 2차전지 네. 오늘 2차전지 상황 끝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오늘 엄청 올랐죠. 그쵸?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엄청 올랐고 다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2차전지 무조건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자 여기에 보면 액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RF쌤이 액연케미칼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액연케미칼 움직임이 나온다. 뭐 이거는 아까 처음에 이슈가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RF쌤이 RF쌤이는 중국의 진평그룹 경영권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영권 인사가 아니고요 경영권을 인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웬인사 오타예요. 중국 진평그룹이 경영권 인수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지금 2차전지 사업도 진출한다. 그래서 RF쌤이 이거는 저는 몰랐거든요. 이건 몰랐어요. 근데 RF쌤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오면 이슈가 나오면 좀 확실하게 이슈를 먹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RF쌤이는 그래가지고 중국 진평그룹 경영권 인사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케일러 케일러 기계 관련주고요. 이슈는 없었고요. 노바텍은 중국 신공장 생성능력 4배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히토류 관련한 종목 히토류도 역시나 2차전지에 관련한 종목이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한 종목 자 슈프리마 아이디 얘가 퀘션머크예요. 슈프리마 아이디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등록 인증사업하고 그러는데 요즘 이놈아 어제 첫상 갔을 때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상 들어갔고 요거랑 같이 움직임 나왔던 게 슈프리마 H키 그죠. 슈프리마 HQ 슈프리마 HQ 도 예 HQ죠. HQ도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5장에 밀리긴 했지만 슈프리마 아이디까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많은데 요즘 상간종목 중에서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 많아요.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네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를 한 종목들 뭐죠? 애견케미칼 넥스턴바이오 제이아이가 뭐죠?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견케미칼부터 한번 볼까요? 애견케미칼 애견케미칼은 제가 수급이 들어올 때 처음 수급이 들어올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애견케미칼 뉴스 나올 때 바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서 두 번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래서 두 번 해서 수익을 낸 거고 요거는 실리콘음급제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실리콘음급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자 애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견케미칼 이게 제가 처음에 뜰 때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얼음 되기 전에 그냥 태경케미칼이라고 읽어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종목이 빠르게 올라오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태경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견케미칼이라고 얼음 된 다음에 바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2차전지 테마 상승 2차전지 고용량 실리콘음급제 바인더 상용으로 관련한 걸로 해서 상 들어갔고 저는 두 번 매매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넥스턴바이오 넥스턴바이오는 오이정에 무너졌죠. 넥스턴바이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스턴바이오도 지금 연상같은 종목이죠. 여기도 지금 아 연상은 아닌가 여기도 상승하고 여기도 상승을 했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세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수급이 들어올 때 첫 번째 수급이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40만원 정도 넥스턴바이오 올라온 거고 오짱 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쵸? 하방으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도 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이 네 이게 뭐죠? 아 제이하이테이크 아 제이하이테이크 아까 움직임 나왔던 거 제이하이테이크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게 이제 요거 한 번 먹은 거예요. 한 번 요것도 100만원 정도 아침에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얘도 지금 시간으로 밀렸네요. SDN 어떻게 됐어요? 밀렸나요? SDN 올라왔죠. 그쵸? SDN 그 제가 종가에 리딩클럽 에 드렸던 종목인데 태양광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SDN 을 포함해서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매매를 한 것들 이렇게 살펴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올라온 거 다 말씀드렸죠. 선물 자 지금 보면 여기에 200만원짜리 125만원짜리 150 그 다음에 45 30 160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해서 수익 많이 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선물을 하시던 안하시던 수익을 응원하고요. 선물 그러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PK9.kr 가시면 선물광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23 4월 10일 상한가급등주 이슈요. 태바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4월 10일 상한가급등주 여기에 지금 상한가가 2개인가가 더 있을 거예요. 동전주로 근데 동전주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전주 말고 우리는 이제 1000원짜리 이상 최소한 800원짜리 그 이상 되는 것들 그 이상 가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종목을 좀 뺐습니다. 종목이 없으면 보긴 하는데 종목 많은데 천천히 보죠. 그죠? 자 태경케미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 입니다. 자 애경케미칼 2차전지 테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처음에 움직임 나올 때 애경케미칼 말씀드렸고 바로 얼음 들어갔고요.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2차상승 나오고 상한가 깎았고 상유지를 했습니다. 자 아래풀세미 자 아래풀세미는 벌써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왔었네. 그죠? 아래풀세미는 이미 튀기 시작했었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종목은 무조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래풀세미도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나오다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평그룹이 아래풀세미를 인수했고 2차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으로 상 묻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케일럼 케일럼 케일럼인가요? 케일럼은 솔직히 이거는 그 리딩클럽에 이제 제가 거래량 많이 터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거에 걸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쎄 제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못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은봉이 나와버리죠. 여기에 지금 이런 거는 단기 매매를 하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도 올라오다가 죽어버리고 올라오다 죽어버리고 올라오다 죽어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일럼 기계 관련한 종목이고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노바텍 뭐 노바텍은 히토리 관련한 종목이죠. 히토리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얘도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이 뜬 다음에 바로 은봉이 나와버리죠. 윗구리 달고 은봉이 나와버립니다. 양봉이 뜨고 은봉이 나와버리고 양봉이 뜨고 은봉이 나와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떨어지고 양봉 나오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는 오늘은 못 건드렸습니다.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밀렸다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있잖아요. 이 시가를 돌파할 때 이때 공략을 하시면 돼요. 이때 여기를 공략하시면 여러분들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한가까지였는데 못 봤습니다. 오늘은 매매 못했어요. 슈프리마 아이디 슈프리마 아이디가 슈프리마 슈프리마 아이디가 지금 올라왔다가 개 빠졌다가 바로 상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가 움직임 나왔는데 오늘은 슈프리마 HQ 이놈마도 세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갭 떠서 움직임 나왔다가 슈프리마 HQ는 슈프리마 아이디는 여기서 빠져가지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슈프리마 HQ는 따로 못 들어갔죠. 그죠? 예. 그래서 밀린 겁니다. 하루 종일 움직임은 없었어요. 자 고점에서 고점에서 이건 이제 리딩클럽에 해드리는 교육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많이 움직이냐면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물론 올랐다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다시 여기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예. 고점에서 고점에서 보통 이렇게 은봉이 나오면서 은봉이 나오면서 거리량이 터진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무조건 매도자리예요. 얘네들이 올라오면 모르게 올라온다는 생각보다는 매도자리를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점점점 줄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전부 다 거래량이 없이 그냥 자 종목이 올라오는 데는 종목이 올라오는 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바로 뭐냐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돈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쵸? 돈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한다?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절대 못 올라와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도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다면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이거 미쳐버립니다. 이거 내일 올라올까요? 모르겠어요. 슈프리마 아이디가 지금 상가에 있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CC 자 TCC 2차전지에 관련한 종목이죠. 자 2032년까지 전기차 신차 비율을 67%로 확대하고 테슬라 중국의 메가팩토리를 갖다 만든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음 TCC 시스틸도 오늘 어려웠네. 그쵸? 네. 이것도 제가 들어가서 손해보고 나온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인 거 공략해서 한 번 먹고 한 번 손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TCC 움직임 나왔고 EID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죠. EID 자 EID를 제가 처음에 여기서 드렸죠. 아침에 제일 먼저 여기서 매수신호를 드렸습니다. 손해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쭉 빠졌다가 전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EID 올라옵니다. EID 올라와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부터 리튬광산 관련한 걸로 해서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 은봉 찐 다음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꽤 세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메가팩토리 생산 관련한 거는 TCC스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바다 리튬광산 사업을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EID가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매매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자 크리스탈 신소재 자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 네 그걸로 해서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미쳤죠? 에코프로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와 이거 계속 행보할 때 야 이거 저 죽나 싶었는데 죽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압수수색했던 때가 여기죠. 압수수색한 다음에 빠졌다가 빠졌다가 다시 폭등했습니다. 시간에로도 올라왔네요. 이거 지금 79만원인가요? 근데 조만간 100만원 뭐 더 갈 것 같아요. 그쵸? 100만원 이 정도면 100만원 찍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움직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미쳤어요. 와 이 비싼 주식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자 이거 에코프로는 지금 보이세요? 게인들이 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게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인들이 들어오다 지금은 무조건 게인이에요. 에코프로만 올라오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오늘 폭등했고요. 그쵸? 아까 프로 에코프로 H인가요? 얘가 지금 제일 안 좋죠? 얘가 제일 안 좋아요. 얘는 어쨌든 이렇게 에코프로 뭐 압수수색을 당해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토피아 세토피아는 중국 미국 갈등 히토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어 히토류 사업 진출 목적으로 KCM 인더스트리 인수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KCM 인더스트리 히토류 세토피아 네 요거 히토류 관련한 종목이죠. 히토류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국산업 니켈 관련한 이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니켈 관련한 이슈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쵸? 니켈 관련한 이슈로 해서 지금 동국산업 올라오고 있고 동국산업도 장중에 세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살짝 올라왔다가 밀리고 올라왔다 밀리고 올라왔다 밀리고 밀리는게 보이죠. 그쵸? 이 챌린지의 확대 시장 확대 때문에 니켈 도금 강판 사업 이게 전세계에 6개 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게 그게 바로 이 동국산업 입니다. 제가 이날 움직임 나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세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어떤 종목 봐도 될까요? 무섭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애견케미칼 조금 더 갈 것 같구요. M&A 관련한 RF셈이 좋구요. 그 다음에 슈프리마 얘도 수상해요. 얘는 이유없이 올라오는게 수상하구요. 근데 얘는 내일이 끝물일 가능성이 높고 더 보신다고 그러면 에코프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13년 4월 11일 갭상승 예상정목 보죠. 여기서 한율진공은 뺄게요. 동전주는 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수학 자 이체전지 관련한 종목 이수학 이수학 오르면 원래는 지금 한농화성과 이수학이 짝짓기죠. 그죠? 한농화성이 올라오면 이수학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수학이 올라왔구요. 이수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4% 9.4% 인가요? 예. 상승을 해서 지금 얼음이 된 상황이구요. 상한가 못 갔구나. 이수학은 이수학이 이렇게 움직임 나오면 아까 한농화성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한농화성 한농화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요거는 미국의 2032 전기차 신차별 67% 확대 관련한 걸로 이슈가 있었고 중간 중국의 메가팩토리 공장 건설 관련한 거고 미국 IRS 수의 기대감으로 해서 2차전지 테마로 움직임 나왔다. 요게 이제 NFT 관련한 종목 그쵸? NFT 관련한 NFT가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수학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농화성 이수학 둘 다 같이 움직임 나온다. 내일은 이수학이 대장으로 튀겠죠. 그쵸? 선악 자 전력 응용변화 세계 최고 수준 꿈의 에너지 소재 러브콜 이어지는 기사 자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기술 부각한 걸로 예 장중에 선납 움직임 나왔고 시간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았네요. 그쵸? 자 상신 EDP 요것도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죠. 제가 아까 아침에 요거 전기차 관련한 종목 상신 EDP 원래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상신 EDP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 DNM 자 중앙 DNM도 요즘 폭등하고 있어요. 그쵸? 중앙 DNM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고구서 적정 제출한 것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중국 전기차 비아디 자회사랑 리튬 관련한 리튬 합작공장 설립하는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FE TFE는 지금 장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반도체 후공정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 사업 강화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농하성 해드렸고 신성 인지 신성 인지 얘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신성 인지 장중 에도 움직임 나왔었는데 동시효과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구요. 그쵸? 얘도 움직임이 장중 나오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올라오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쵸? 여기서 올라오면 죽고 올라오면 죽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어쨌든 추세선만 안 밀리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추세선 밀리면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것도 태양광 에너지 테마 국제 그린 엑스포 차세대 태양광 모듈 공개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고요. 신성 ENG 신성 ENG 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DN 랑 그 다음에 웅진 에너지 인가요? 잠깐만 웅진 에너지 아니 웅진 에너지가 아니라 뭐였지? 대명 에너지 대명 에너지 요것도 태양광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하 이노베이션 지하 이노베이션은 오늘 장중에 제가 몇 번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지하 이노베이션 오늘 장중에 움직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3% 정도 올랐네요. 면역 하암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텔콘 RF 텔콘 RF제야 요것도 바닥이죠. 시간으로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얘는 올라올 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쵸? 계속 그냥 하방으로 내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KTM테크 투자사 STBL 첨단 소재 파우치 필링 국산화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전국제 국제과제 선정 사실 관련한 걸로 해서 KPM테크도 사은가 같거든요. 시간으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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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년까지 전기차 확대 SK온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죠. 그쵸? 미국 IRA 지금 미국 공장이 있어요. SK온도 그래가지고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최태원은 아마 같이 따라갈걸요. 대통령 갈 때 그래서 SK쪽이 아마 좀 부웅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그냥 이수학 하나 본다 그러면 상신 EDP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흐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종목이 2차전쟁 관련한 종목들 거의 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 종목을 봐야 될 거냐 올라가는 종목을 봐야 될 거냐 올라가는 종목을 보세요. 떨어지는 종목보다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포커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